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 강연지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그 이동하는 길에 르노삼성자동차 공장 앞으로 지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시선이 르노삼성자동차라고 크게 적힌 그 글자와 공장을 좀 유심히 지켜보게 됐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일자리고 뭐고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저분들이 정말 잘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르노삼성자동차 내부의 노사 간의 갈등 문제뿐만 아니고 노노 간의 갈등 노조의 집행부와 또 평조합원 사이에 그런 갈등 문제가 크게 증폭되고 있다 4월 10일 정도에 노조 파업 참가율이 한 70% 정도였다고 하면 15일에는 58%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평조합원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다가 공장을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나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또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노조 집행부에 반발해서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동차는 지금 거의 기술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지를 결정하는데 생산 요소 가격 생산 비용 자체가 높으면 당연히 물량을 뺄 수밖에 없죠 그동안 치솟되어 온 고비용 구조로 인해서 한국은 생산지로서의 매력은 거의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근래 한국에서 자동차 공장이 정설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정말 분발하지 않으면 생산 물량을 거의 빼앗길 수가 있고 르노 삼성 자동차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노사 화합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가일층 이루져도 생존 가능성이 확보될지 아닐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 한국의 자동차 생산 기지가 차고 있는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적인 파업을 하고 태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생존의 토대 자체를 잃어버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제가 주목한 것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아픈 점입니다 노조 집행부의 이해관계하고 노조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평조화분이 갖고 있는 상황하고 이익이 서로가 충돌하는 것이죠 아마도 노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본인들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노조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단 집행부를 선택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그거를 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도 정말 주인과 대리인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에 선거에 임할 때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지만 일단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합원이든 국민이든 관계없는 것이죠 바로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도 고스란히 한국사의 전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르노 삼성 자동차의 전체 구성원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와 같은 부분들이 아주 급부상하고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지탱해 왔던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고 어디든지 싸게 잘 만든 곳으로 생산 입지를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착하게 직시해서 노사화합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마도 르노 삼성 자동차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똑같은 메시지가 그대로 한국사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 쓰는 것은 국제사에서 용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논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 논리이지 않습니까 싸게 잘 만들 수 있으면 당신들에게 물감을 줄 수 있지만 싸게 당신들이 잘 만들 수 없었고 파업하고 퇴업하고 땡깡 부리고 이렇게 하면 왜 당신들에게 우리가 일감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죠 르노 본사는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